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택하신 제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명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받았을 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학자들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대에서 40대 전 후반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없습니다 대단히 가난한 어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서실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실 때 이 사람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경전 2장 41절 말씀해 보면 하루에 3천 명을 이 사람 말 한마디에 3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하루에 3천 명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4경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42세가 된 남유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말 한마디에 일어나게 했고 걸어가게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4경전 4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루에 5천 명을 주님 앞으로 전도해서 데려온 가장 앞에 일을 주대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4경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말에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경전 3장 1절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5장 1절 이하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4경전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가공할 능력을 주셨느냐 하면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사람 그림자만 덮고 지나가도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할지라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4경전 5장 15절에는 많은 병자들이 침상체로 가져와서 길거리에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눕혀놓았습니다 귀신이 들은 사람들을 길거리에다 데리고 와서 침상요를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갈 때 그림자가 그 사람 몸을 덮고 지나갔더니 성경 강자입니다 다 마음을 얻었더라 다 고쳐집니다 이런 가공할 능력의 사람 그가 바로 역사에 보게 되면 AD 65년 로마의 대화제 사건 때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린 대개가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려고 준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첫 시작은 형편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현실 생활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따라갈 때에 이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심한 딜레마에 빠져서 갈등한 끝에 네 번이나 성경에는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주의 종 사명을 포기하고 생업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은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따라오셔서 위대한 주의 종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돌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집이 어느 집입니까? 성경 강작이를 베드로 집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사위 집에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어도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몇 명인지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왜 성경은 단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합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에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다는 이 한마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상 대대로 대대로 이 사람은 어부일을 배웠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단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고기를 막연하게 잡아서 자기 것으로 팔아서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고기를 잡을 때 세금을 받쳐야 됩니다 물고기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폭리를 취합니다 열 마리를 잡으면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야 되는데 하루하루 너무나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가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 사무식이다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의해 준 길 가버리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가족들은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배운 학문도 없고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는데 가족을 그대로 내버려주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떠날 수 없는데 주님은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되는 갈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럴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첫 번째 장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데를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두 형제는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오느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따라가다가 이 사람은 다시 베드로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데레의 형제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성장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는 안데리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문아 내가 장차 너는 개발하하리라 개발은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단순하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데리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이 데리고라는 한글 원어는 헬라에는 아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고 이 아고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끌려가다 이 단어를 아고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 안드리에게 강건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형제가 안드리가 베드로의 형제를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다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끌고 오다 이 의미가 아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리가 베드로를 데리고 이 아고 데리고란 헬라의 아고가 바로 끌려가다 끌고 오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찾아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잡아오다 이 말이 아고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따라갔습니다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 가정은 어떻게 해 내 가정에 지금 생계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데 이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드리가 베드로를 데리고 이 아고 이 말 의미가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는 생업에 지금 묶여서 일하고 있는데 안드리가 가져갈 때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굶어 죽어 생계 유지할 수가 없어 내가 일을 따라갈 수가 없어 했을 때 안드리가 강건적으로 끌고 가다시피 끌려가다시피 잡아서 데리고 가다시피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누가 봄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한 것이 누가 봄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으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이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어부들 사이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지명하시고 택하셨는데 끈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면 또 찾아가시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정언합니다 누구든지 장세전에 거리두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은 주님이 놓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봄 5장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연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의 길도 좋고 다 좋지만 주님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당장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급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 생각이 잡혀서 그런 의부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5장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타십니다 한 마디 말씀이 없으세요 왜 오셨는지 왜 타시는지 말씀이 없습니다 역시 베드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5장 3절에는 예수님도 말씀이 없으시고 베드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만나는 초면이라면 낯선 사람이라면 베드로 편에서 보면 낯선 사람이 자신의 배를 일방적으로 탈 때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은 벌써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방적으로 도망가다시피 간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다가 누가 보면 5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 마디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5장 5절에 하는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막연하게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면 5장 3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사람은 최소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운 학문은 없지만 갈릴리 바다에 관한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만큼 능가하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는 것을 보면서 그런 배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고기 대 방향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깊은지 얕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내 방법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은 분명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 배 안에서 하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믿음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 밤새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내가 믿어라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오늘 이 말씀을 그는 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내렸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5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저분은 목수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낚시 한 번 덜이와서 물고기 한 마리 건지 올리신 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해서 나는 밤새도록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단 한 마리도 잡아 올리지 못했는데 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누구신지 바다 속에 비밀을 알고 물고기 흐름을 알고 물고기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분이 누구실까 이분은 분명 사람은 아니야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소개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보면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그는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여기서 주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은 헬라의 키리오스 따라 하시겠습니다 키리오스 이 키리오스란 말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누가 보면 1장 6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단어가 키리오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이 키리오스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고 생업일 때문에 이 사람은 잡혀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 되는 때문에 나는 이 사명 따라갈 수 없습니다 포기했던 이 사람이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엎드려서 하는 말이 키리오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왜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물속의 비밀을 알고 계시며 고기 떼의 방향을 아시며 어떻게 해서 수많은 어찌면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불러 모으시는 저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런 완전히 자아가 깨져버립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내 생업이 바빠서 주님 일을 내가 하지 못했던 건 이 사람은 여기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성경 강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성경 강렬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오늘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이때부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약 3년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또다시 이 사람은 생계 때문에 돌아갑니다 이때까지가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끈질기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 세 번을 물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반문합니다 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감자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신다 있습니다 너희 가족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로마의 지도자가 됩니다 로마에 가서 모든 크리스찬들, 기독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AD 65년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전해지는 학설에는 거꾸로 매달려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이 사람은 마지막 순교했던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 그는 하늘 천국으로 갔는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사절에는 하늘에 가면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왕들이 앉는 보좌가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습니까? 새 부류가 앉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정언한 사람들 예수를 정언한 사람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정언했던 사람들 예수의 정인들 전도자들 말합니다 두 번째가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받은 자 숙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앉습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는 장렬한 순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그는 많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깊은 딜레마 속에 갈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 생활과 신앙 사이에서 나는 때로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회가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께서는 이 어린 다윗을 15살 때에 부르셔 살 때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무슨 이 사람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학문을 보셨습니까? 인물을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왕래하며 베델레헴이 있는 자기 아버지 양떼들을 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갔다가 베델레헴으로 가는데 이 길이 수십 킬로미터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야 됩니다 왕래했다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일도 하면서 또 아버지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레가 굴러가려면 바퀴가 똑같은 크기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작으면 기울어지면 아무것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어진 세상 생활과 신앙 생활이 똑같은 바퀴가 돼서 굴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바빠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열로완기상 19장 19절에 보면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엘리야 후계자로 하나님의 농사꾼을 택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열두 개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는 이 사람이 예수님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열로완기의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길갈, 배델, 여리고, 요단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농사나 짓지 네가 무슨 사명자냐 너 먹고 사는 일이나 하지 무슨 네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따라가느냐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잠잠해 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죽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고 났을 때 그 시체가 무덤 속에 안치가 되었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무덤에 뼈밖에 없는 이 무덤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던져집니다 이 말씀이 열로완기와 13장 2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무덤에 뼈밖에 남지 않는 엘리사 무덤의 뼈에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가 부딪혔더니 사람이 살아나버립니다 죽어서도 능력이 나타난 사람 죽어서도 뼈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 강좌입니다 고린조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직분만 맡은 것이 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의 자리, 아버지 자리, 남편의 자리, 교회와서 직분의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 맡은 자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이런 갈등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람의 사명 자리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느 곳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범사위에 가정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생활에 되셔서 베드로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의 수준으로 축은합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에 댕을 동의해서